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굴은 쫄깃쫄깃 종류의 맛은 정말 맛있어요 쫄깃쫄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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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쫀득쫀득 쫄깃쫄깃 쫄깃쫄깃 치즈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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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매콤해요 너무 맛있다 아삭아삭 치즈볼 치즈가 구름에 담아서 먹거든요 아삭아삭 음.. 아삭아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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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한 아삭아삭 아삭아삭 아삭 아삭 팽이버섯 치즈볼 대파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서 바삭바삭 좋은 상자. 너무 맛있어 네, 이리다. 네, 이리다. 네, 이리다. 너무 맛있으면 매콤한 아이스크림 고기! 고기! 어묵! 고기! 고기! 청양고추 설탕을 좋아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반지방 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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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덕꾸덕 너무 고소해 홈젤리 소금 감사합니다.